아 얘들아 내가 지금 씻고 왔거든 아니 근데 세수를 까먹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세수를 못했어 야 지금 수염 난 거 보여? 와 존나 알파메일이야 어? 한남과 다르게 알파메일이야 일단 이 수염 있잖아 존나 이게 좀 비싼 거야 수염 탈모가 안 나 근데 여기는 안 난다 내가 레이저 제모를 한 거거든? 와 존댔다 이거 존나 여기 열저가 안 나는 거 보이지? 여기는 레이저 제모가 된 거고 이쪽 아 이게 뭐야? 아 존나 킹받아 아니 나 그리고 레이저